마지막으로 풀카운트 잡아당겼고요 잡아당겼고요 좌측 잡아냈습니다 아도치가 심수창의 글론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린드블럼의 승리를 지켜줍니다 이번에 중전 안타가 됐고요 김민하가 홈으로 쏩니다 홈에서 백업 홈에서 팩을 아웃입니다 패배한타였어 격수정면 김대륙이 떠오릅니다 김대륙의 황산적인 수비 1호수 잡아내요 5호수 타이플레이 LG팬들의 희망고문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1루 주자 1루 센터쪽으로 높게 떠가요 센터 아두치 뒤로 아두치 뒤로 아두치 어 잡았어요! 아두치가 또다시 잡았습니다 아두치의 미친 수비 그리고 1루 주자 2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블플레이 2등정력 아두치가 박용택의 2루타 그리고 LG의 선취점 등본 언데바이어츠 더블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빗맞은 타구인데요 빗맞은 타구인데요 빗맞은 타구인데요 자익수 김부노 자익수 김부노 자익수 김부노 롯데를 구해냅니다 지금은 오히려 빗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떨어졌으면 2호텀이 될 수 있는 타구인데 초고농쪽 자 됐어요 유격수 잡아서 홈에 걸렸어요 히맨에서 걸렸습니다 자 3루수 황지균이 그대로 태그했고요 3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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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아웃 태그아웃 더블플레이 2등정력 10위에 쳐로 갑니다 3루에 땅이